ustake.com 아 은태희 비밀번호 어? 비밀번호 아 은태희 비밀번호 아 비밀번호 아 비밀번호 뭐냐고 아 시끄러 아 시끄러 뭐지? 하... 저... 어? 야, 새별아! 야, 새별아! 야, 정새별! 글쎄, 선생님,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요? 네. 저 흔한 얼굴입니다. 흔한 얼굴로! 이게 안 된다. 네, 우리 어디서 왔어요? 저요? 저 흔한 얼굴입니다. 해보시든가. 야! 나한테, 야, 너. 이거 저거라고 해도 참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죽는다, 진짜. 야, 이건... 죽는다, 하지 마.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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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내 말 좀 들어! 왜 그렇게 기자가 되고 싶은 건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가고 싶어? 널 버리고, 널 이용하고, 네 사주심을 밟아 뭉개는데도! 놔! 내 말 좀 들어! 왜 그렇게 끼 busted. 하하하하! 다시 할게요. 하하하하! 옷방은 여기인가?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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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정글야 나한테 말이야. 안돼 안돼. 뭐가 안돼. 나는 원래 정리 안 돼. 안돼, 안돼 안돼. 야,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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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정글야 나한테 말이야 안돼 안돼 안돼. 아이씨에 하나만 열어놔야 돼 몰라가지마! 잠깐만 하나만 열자 하나만 열자 저 고란이 새끼가 닥쳐 이 고란이 새끼야! 확 들어오고 확 들어오고 응? 이렇게? 응? 아주 어려운 시기 아니야, 뒤로 갈게요 뒤로 갈게요 다시 탑승 오우 오우 인기야, 밀다 어... 발색력 괜찮네 이걸로 할래? 딸야, 거울 살짝만 풀어줘 아, 좀! 이게, 이게 너 스타일이야 몇 살? 네! 고마워, 선호야 너, 지금 내가 안 무섭구나? 너, 지금 내가 안 무섭구나? 네? 이번 선물은 아주 특별할 거야 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제 좀 정신이 드는 모양이지 어휴... 아, 비총 치매도 안 뜨는데 애초에 오지랖아 떨어지 말 걸 그랬냐 하하하하 차례! 제작진 제작진 제작진